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진짜 저 사무실이 또 얼음창인데 다들 독감,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예전에 악그릴 판에 제 자신을 그리고 글라스 데코로 이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 얼굴을 크게 그리고 글라스 데코로 만들어서 제 초상화 스티커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크릴 판에서 유리로 바꾸면서 그 아크릴 판일 때는 글라스 데코가 떨어지지 않아서 글라스 데코를 썼을 때 글라스 데코를 썼을 때 매번 글라스 데코를 색으로 막 꺼줘야 했어요 근데 유리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떼서 한번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얼굴을 먼저 그려볼게요 제 얼굴이 좀 크게 그려졌으면 좋겠어서 가까이서 그릴게요 트레이싱 먼저 한번 해볼까요? 여기 볼부터 이렇게 쭉 그리고 이마 이렇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눈썹 눈썹 눈 눈 코 코 콧구멍 목 숙목은 어깨 목 숙목은 어깨 목 라인 스퀘어넥 스퀘어넥 쇠골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. 초점을 이 유리에 맞춰줄게요.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잘 안보여? 잘 안보여요. 움직이지마. 잘 안보여요. 잘 안보여요. 코는.. 잠시만.. 가만있어. 제 자신과의 싸움이군요. 콧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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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부터 그린게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. 대칭을 조금 맞춰줄게요. 웃는 얼굴로 그려야되. 그려야되겠다. 눈이.. 눈이.. 이렇게.. 이렇게.. 너무 무섭다. 너무 무섭다. 잠시만요. 눈이.. 눈이 약간..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쵸? 제가.. 속성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그려줄게요. 현실 반영. 그려주고 눈썹을 그려줄게요. 이.. 이게 저 모니터화면에 비친걸로 보고하니까 되게 어렵다. 얼추 비슷하니까 입술 그려줄게요. 웃는 얼굴이었으니까. 제가 너무 많이 움직여요 제 머리 라인을 그려줄게요 오 진짜 잘 그렸어 여기 살짝 머리를 먼저 그렸어야 맞추기가 쉽겠네 여기 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꿈에 나올까봐 걱정되시겠다 애교머리는 임의로 그려줄게요 닮았는데요 그쵸 안보여 안보여 이렇게 제가 또 사진찍을 때 무조건 부위를 하거든요 살짝 라인에 꽂혀줄게요 살짝 라인을 꽂혀줄게요 제 짧은 엄지까지 잘 그려진 것 같네요 오 너무 만족스러워요 머리를 채워주고 머리도 채워주면 잘 느끼겠죠 이제 글라스 데코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라스 데코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안에 물같은게 마르지 말라고 약간 그런 용액이 같이 들어 있나봐요 다른 걸로 바꿨더니 다행히 잘 되네요 계속 물이 나와가지고 망했나 했는데 얘는 괜찮다 다행이다 아 방은 부스가 너무 더웠다가 너무 추웠다가를 계속 반복하니까 물건들이 막 얼었다 녹았다 그게 너무 심해요 얘도 얘도 끓었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했을 거예요 진짜 여름에는 펄벌 끓고 겨울에는 얼고 오 그래도 얘는 좀 괜찮네요 짧은 거 엄지합시다 어차피 엄지도 짧은데 아 이거 너무 손가락 잘린 거 같아 다시 해야겠어요 뭔가 글라스 데코로 그리면서 좀 더 예쁘게 바꿔보려고 했는데 예쁘게 바꿔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해지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짜면서 그려야 되니까 우선 아귀 아귀 힘이 많이 들어가요 아이고 제 스퀘어넥 옷 넥 라인에 그리겠습니다 저번에 그릴 때도 되게 아팠던 거 같은데 쇠고를 안그렸네요 쇠고는 이쯤에 이제 얼굴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얼굴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얼굴 부분은 잘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신경써서 그려줄게요 아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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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퉁불퉁 어쩔 수 없어요 흐흥 아흥 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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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라인과 다르게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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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퉁불퉁하네요 음 음 음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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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랑 음 으흥 여기 또 귀 귀가 짝짝이네 으흥 음 음 가운데 부분 먼저 그렸어야 되는데 이게 손을 못 떼니까 쉽지 않네요 눈썹 도 그려주고 그래서 이게 좀 발라야 하늘 채울텐데 눈 눈 눈덩자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원래도 무서웠지만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어요 쌍꺼풀을 그리기가 어려운데 오 들으시고 쌍수한 눈 쌍수한 것처럼 됐어 하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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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렇게 징그럽나요? 하하핰 하하핰 이런저도 좋아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? 하핰 저는 못 좋아할 것 같아요 하핰 하핰 손이 너무 아파요. 왼손으로는 진짜 잘 못 그려가지고. 내 팔자주름. 자 그래도 입술에는 자부심이 좀 있죠.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머리카락. 네 이게 테두리용 글라스테꺼여가지고 좀 이렇게 짜기가 어렵고 다른 애들은 속을 채우는 용이라서 잘 짜져요. 얘가 조금 빡빡하고. 앞머리. 앞머리. 애교머리. 애교머리는 아직 말꼴 그랬나? 애가 나중에 스티커 만들 때 좀 힘들 것 같아요. 좀 두껍게 해야겠다. ened.. 흠음. 흠. 흥. 흠. 흠. 호흠이 진짜 엄청 아파. 흠. 허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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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우여곡절 끝에 테두리를 완성했습니다. 이제 라인을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. 제 피부색부터 채워줄게요. 너무 커가지고.. 작게 그릴 걸 그랬나? 생각보다 크네요. 그릴때는 큰게 좋았는데, 더 칠해야 하니까.. 크네. 쭉 먼저 짜주고, 흩뿌려줘야겠다. 이거 금색 아니겠지? 금색인 것 같아 얘? 어떻게? 제 피부를 금색으로 칠해버렸어요. 어쩐지 퍽퍽하도록.. 어떡하지? 그냥 금인간 할게요. 황금인간. 2024년도 제가 원하는 모습을 그리려고 했는데, 저는 금인간이 되는 2024년도가 되겠네요. 아이고, 얼굴이랑 손이랑 다 하려면은.. 쉽지 않겠군요. 아이고, 유니엄 감사합니다. 금이었네. 너무 피부색 같이 생겨가지고.. 헷갈렸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눌러내리면서 약간 연해져가지고 쇄골이랑 막 합쳐지네 잘 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잘 안 바르면 속상할 것 같아요 네 금으로 목색 먼저 다 채웠고요 이제 손도 채워줄게요 잘 만들고 싶었는데 잘 나올지가 잘 만들고 싶어요 잘 나오세요 빨리 환상사 눕혀놔야겠어요. 아래 여기서 흘러가지고. 저는 황금인간이 될 거예요. 24년도에 골드버튼을 받겠다는 신호인가? 24년도에는 골드버튼. 제가 실버버튼을 진짜 옛날에 받았거든요. 그 리뉴얼도 되기 전 실버버튼을 가지고 있어서 리뉴얼된 골드버튼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.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이제 얼굴에 발라도 저렇게 흘러내리겠죠? 아, 얼굴 너무 크다. 일단 큼직큼직하게 뿌려주고 정말 조성화를 그리는 거는 쉽지않군요. 빙글빙글 빙글 금색을 다 써가는 거 같아요. 그걸로 제가 맞나는 ainsi 이런 너무 안 나와서 새로운 금 글라스테코 를 가지고 왔습니다. 유리는 이 둥둥거리는 소리가 너무 별로예요. 앞이 제일 넓은 면적에 금을 써서 얘도 테두리처럼 잘 안 나오거든요. 이 둥둥거리는 소리가 너무 별로예요. 이 둥둥거리는 소리가 너무 별로예요. 이게 앞 글판에 그렸을 때는 떨어지지는 않지만 소리는 좋았는데 유리판에 하니까 소리가 별로여서 아쉽네요. 다음엔 다시 아크릴판에다가 해야 되겠어요. 저는 이 둥둥거리는 소리가 너무 싫어서 아쉽네요. 이렇게 둥둥거리가 유리는 그냥 탁탁탁 소리만 나면 너무 좋을텐데 드디어 거의 다 끝났어. 너무 힘들어요. 테두리 펜이라서 진짜 안 차지네요. 일단 눈 안에 하얀색 지어줄게요. 이렇게 잘 찾아야지.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. 너무 좋아. 입술도 발라주고요. 얘는 묽어서 진짜 금방 젖으니까 빨리빨리 발라줄게요. 머리는 원래 검정색이지만 검정색을 더 짤 힘이 없어서 갈색으로 칠해줄게요. 아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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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 돼. 일로 내린다. 저 오늘 아내색 옷을 입었으니까 아내색 옷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넓은 면적이 금방 치르시네요, 역시. 이랬어야 되는데, 설도. 근데 이렇게 묽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. 너무 흘러내려가지고. 그리고 제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나쁘지 않죠. 손톱도 칠해지고, 얼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내일 완성된 거 뜯으러 올게요. 내일 만나요. 네, 여러분. 하루가 지났습니다. 굉장히 충격적인 형태로 잘 말랐고요. 이게 중력으로 인해서 아래로 흐르다보니까, 위쪽에 약간 연하고 아래쪽이 진해졌어요. 제가 어제 가기 전에 황급히 눕히고 가긴 했는데, 이게 잘 떨어질지는 모르겠네요.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잘 떨어질지? 혹시? 걱정이? 오, 떨어진다? 아크릴판이었을 때는 절대 안 떨어졌거든요. 오, 신기하네. 이게 아주 얇은데도 잘 떨어지네요. 이게 앞머리가 없었는데, 갈색이 흘러내리면서 앞머리가 생겼어요. 오, 진짜 잘 떨어진다. 오, 너무 좋아요. 뭔가 노력한 게 허토로 되지 않아서. 징그러워. 이거 절차 다 보고 있어요. 오, 무서워. 목이 이렇게 꺾인째로 절차 다 보고 있는데. 오, 너무 무섭다. 이거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게루피스 하고 있어요. 뭐야, 너 되게 무섭게 생겼다. 너 되게 무섭게 생겼다. 오, 너무 잘 떨어진다 진짜. 네, 여러분. 이렇게 제 모습이 완벽하게 잘 떨어져서 나왔습니다. 이거 지우고 보여드릴게요. 네, 여러분. 여러분. 이렇게 저의 글라스 데코 초상화가 완성이 됐습니다. 부잇. 냄새가 너무 이상해요. 저의 어깡, 어깨까지 이렇게 아, 이거 붙었다. 아, 이게 붙는구나. 서로. 안 돼, 내 손가락. 어, 맞다. 어, 핑거 크로스가 됐어. 안 돼. 이건 좋지 않은 사인이야. 어, 손가락이 찢어지겠는데요. 아, 됐다. 이렇게. 이렇게 부위하고 있는 저의 저의 초상화 완성. 잘 맞나요? 좀 힘들었어요. 이게 짜는게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서있는 상태로 해야하니까 이렇게 흐르더라고요, 계속. 그래서 좀 완성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벽한 결국은 나와서 아주 좋고요. 이거는 저희 집 유리창에 안전하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볼 때마다 무서울 것 같기는 한데 눈이 왜 이렇게 짝짝이가 됐지? 약간 흘러내렸나 한쪽 눈이? 그래도 그래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. 쉽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. 고가 소리가 되게 좋아요. 끈적거려가지고. 오오오. 너무 좋은데요. 끈적끈적. 제 얼굴입니다. 이 부수적인 얘네들이 너무 흐느적거려서 얼굴만 만들 걸 그랬나? 너무 흐느적거리네요. 근데 결과물이 아프지 않아요. 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잘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듭니다. 제 얼굴. 네 여러분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리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잘 자요. 잘 자요. 굿나잇, 여러분. 굿나잇. 굿나잇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